갑자기 뭔가를 들고 오는 용아빠 이게 뭐야? 술 술 술? 이게 빈 병이잖아, 그치? 빈 병을 마트에 갖다주면 승자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바꿀 수가 있어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바꿀 수 있어 이거를 마트에 가지고 가볼까? 네 어? 네 가자 빈 병 가득 싣고 신나게 출발 사탕으로 바꿀 거예요? 초콜릿으로 바꿀 거예요? 사탕으로 바꿀 거예요 사탕으로 바꿀 거야? 네 흰재 안 힘들어? 응 안 힘들어? 흰재야, 저기 빈 병 주워와 봐 저기, 술병 술병 주워와 봐 빈 병? 아니, 여기 고기 있잖아 고기, 아니, 고기 밑에, 여기, 여기 응? 여기, 앞으로 와봐, 앞으로 앞으로 와봐 앞으로 와봐 저기 있잖아, 병 병 갖고 와봐, 병 병? 어 이거? 이거? 나 와봐,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다시 와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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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저기 초록색 술병 보여, 안 보여? 병 가져와 봐 그래 가자 마트, 이제 마트 어, 마트 안녕하세요 빈 병 바꾸러 왔나요? 빈 병 바꾸러 왔어요? 네 몇 개예요? 세 개, 다 몇 마리예요 요새 빈 병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지금 130원이고 이거 소주는 지금 100원 많아요 많아요 네, 요거까지 흥재야 누가 다 먹었니, 이거를 누가 다 먹었어 총 2,000원이요? 2,000원이요? 네 흥재야, 2,000원이래, 2,000원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디 있을까요? 쭉쭉쭉쭉쭉 사탕, 아이스크림, 초코렛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야, 사탕이 아니야 어쨌든 아이스크림 뭘 먹어야 되나? 흥재야,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초코렛 아이스크림 초코 이거? 초코? 초코 이거 얼마예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니야, 이거? 1,500원 1,500원? 1,500원? 어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잔돈 받아가야 되는데 2개 잔돈 1,000원 고맙습니다 자 이거 믿기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고구부자 오늘의 데이트 코스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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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변에 만화카페가 있는 걸 왔다 갔다 하다가 봤어요 옛날에 만화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만화방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승재에는 좀 흥미를 가질까 궁금해서 한번 같이 가봤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시절의 만화방 만화책 한 권에 소박한 행복을 누렸던 그 곳 세월이 지나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만화책들은 그대로지만 더 편안한 휴군가들로 바뀐 만화방 가족끼리도 많이 운다는데요 혹시 애기들 볼 만한 책이 있나요? 네 정면에 보시면 아이들 보는 책이 뭐 아이라든지 뭐 있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승재 뭐 볼까 책 이거 이거 아이고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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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러브 사드 코드 러브 사드 코드 러브 이렇게 있겠지 하드 코드 하드 코드 하드 코드 하드 코드 러브 사드 코드 러브 사드 코드 러브 사드 코드 러브 사드 코드 봐봐 여기 바다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우 새우 응 오기가 문어 문어 개 또 불가사리 어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무슨 모양이 된다고? 별 별 모양 승재야 여기는 승재가 모르는 공룡 되게 많은데? 호기심쟁이 승재 몸이 근질근질 안가본데요? 승재의 걸음이 멈춘 곳은? 응 올라가보라 올라온다고? 올라와 미끄러워서 양말 벗으려고 아 미끄러워서 양말 벗으려고 응 똑똑한데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려가라 나 도망가해 나 도망가해 나 도망가해 나 도망가해 나 도망가해 응 아직 보러 왔어? 네 몇살이에요? 네 네살 네살? 아빠 어떻게 쉬워? 아빠 안 보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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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있는데? 네 네 무슨제 무슨제 죄송합니다 나와 빨리 나와 나와 어 그럼 너 도마뱀 많아 이제 어 그럼 너 도마뱀 많아 이제 어 도마뱀 어 도마뱀 많아 코코 도마뱀 어 코코 도마뱀 코코 도마뱀 코코 도마뱀 와? 빨리 아빠한테 와 코코 도마뱀 나고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야지 코코 도마뱀 코코 도마뱀 코코 도마뱀 안녕히 계세요 그래야지 안녕히 계세요 아아 책도 얻는데 조용히 하는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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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되게 재밌어. 봐봐. 이거 보여줄게. 이게 뭐야. 승재의 2차 탈출. 성공. 책 보는데 조용히 하는 거야. 쉿. 승재, 들어가 봐. 승재야, 짜장면 시켜 먹을까? 네. 짜장면? 네. 짜장면 먹고 싶어? 네. 알았어, 짜장면 먹자. 아빠도 출출해. 네? 승재는? 승재도 먹고 싶다. 선생님, 짜장면 좀 시킬 수 있나요? 네, 배달 가능하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아, 네네. 네, 여기 만화카페인데요. 네, 간짜장 곱빼기 하나... 나도 책 보고 target. 나는 책 봐야지. 나도.. 나도 책 보고 있는데. 나도 책 보고 있어. 나도 책 보고 있겠지. 나도 책 보고 있겠지. 오케이, 믿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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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싶어? 아빠한테 먹어주고 여쭤보고 아빠, 음료수 마주셔도 돼요? 음료수? 음료수 뭐? 아빠한테 허락치고 왔어 그거 있어, 허락 갖고 왔어? 어 아저씨 돈 줘 2천 원 2천 원 2천 원 돈 2천 원 2천 원 주세요 아빠한테 있으나? 돈 주세요 아, 승재야 밥 먹고, 짜장면 먹고 먹자 내일 새벽에도 음료수 마주션대 내일 새벽에도 음료수 마주션대 밥을 먹으면 목마르지? 밥을 먹으면 목마르지? 짜장면 먹고 음료수 먹자 네 짜장면 삼촌이 가지고 승재 어? 짜장면 왔다 짜장면 짜장면 맛있겠지? 맛있겠지? 먹는 폼도 똑같은 고고부장. 점점 더 닮아가는 거 알고 있나요? 마실까? 응? 흥재가 가서 흥재 먹고 싶은 음료수랑 아빠 차가운 커피 주세요 그래. 흥재 먹고 싶은 음료수하고 아빠는 뭐? 차가운 커피. 아빠 커피 가져올게.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커피랑. 흥재 음식이랑. 여기. 이거. 그거 아빠 건 뭐라고? 차가운 커피. 차가운 커피. 응. 아빠 커피 나왔다. 지금의 모든 건 네 소리를 향하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해 보고 싶어. 네가 좀 더 내게 표현하면 될까. 아빠 우주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updates. 흥재야. 집에서 책 보는 게 좋아. 여기서 책 보는 게 좋아? 여기서 보는 게 좋아? 다음에 또 볼까? 네. 다음에 또 오자. 주스 갖고. 응. 여기 또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